잠시! 저 저기요! 뛰어봤는데? 뛰어져 오세요! 사람이 걸어요! 공공이 지죠 템포가 빠르잖아 템포가 아아! 나 피했는데? 네 제방송 이도 들어왔습니다 흑여회전 후쿠 아이씨 저 아이씨 어그로.. 어그로쟁이 한 파티였다 유튜브 하시는 분 여기 사람 짱 많은데? 한 파티 한 파티 한 스쿼드 중에 몇 명은 두 명은 보트 가지러 갔고 두 명이 마을 안에 들어옴 두 명 그 청록색 집 청록색 집에 들어옴 두 명은 시작선 가는 거 같음 뭐야 뭔 시작선.. 시작선 방향이야? 상대방 두 명이야 여기 노란색 1층 집 들어왔어 분명 뭐 스쿼드가 진짜.. 오오 안돼 낙댐 어? 아니요 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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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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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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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있어요 어 그건 아는데 요요요 이러는데 어딨다는 거 걔 걔 걔 걔 금방 금방 기절 되네 제가 제가 죽인 건데 어어 그 기절한 거 아 그래요? 기절한 거 말고 한 명 더 있어요 아 그건 알아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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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더 어딨까 제가 팀 찍은 데 스쿼드 한 팀이 있어요 그래서 저 도망치는 중 넵 그거 깎고 오시는 거예요? 일단.. 에? 뭐야? 그거 깎고 오시는 거예요? 한 명 어디 갔지? 뭐.. 슥슥슥 딱 슥슥 싹싹 뭐냐 죽이고 오냐고요 한 명 더 여기 파밍하러 들어왔는데 아아아아 이 두 집 중에 하나 아닐까? 어 나 잠깐만 좀 어? 이 집 열려 있다 내가 보고 있는 집 이 집 안 문 안 문이 열려 있는데 방문이 열려 있음 아 근데 원래 저 문 없는 방이지 원래 그럴 수도 있지 않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없는 거 같은데 걔는 그냥 야 이 집 밖 야 이 집 얘가 뛰었나? 어디 갔냐? 그냥 뛰었나 봐 이쪽으로 안 왔거든 나머지 한 명이 그.. 니가 아까 두 번째 턴 그쪽 집 방향으로 갔었는데 그쪽 집에 없는 거면 아니 그 내가 턴 거 첫 번째 집이었는데 정오보 여기 문 열린 집이 있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거 아니 구멍님한테 붙어야 돼 뭐.. 뭐 쓰시고요? 아니 저 이거 주려고요 그거 뭐람? 어.. 맛있는 거 주셨어 맛있는 거 주셨어 맛있는 거 엄청 맛있는 거 주셨어 뭐.. 트로피카나들임? 아니 나 트로피카나 별로 안 좋아해 요새 트로피카나 맛있다고 유행이잖아 트로피카나 근데 언제 거지? 아 어디 거지? 엄청 거 코카콜라 거였나? 그거? 몰라 나도 농심이요 농심 건가요? 어 여기 뭐야 차있네 난 트로피카나 별로 안 좋아해 어 여기 파밍 안 되는 거 같은데 오늘 눈잼스 합니다 아 여기 근데 집이 겉은 근데 이거 끝나고 RPG 게임 하나하고 컴퓨터 조립 끝나고 아마 하지 않을까 싶네요 10시 1반 이라고 근데 지금 뭐야 거의 그쪽 가도 되거든요? 소상마을 이런데나 아니면 그 근처 쪽으로 해도 되거든요? 어차피 거기 비행기 안갖고 파밍하려면 애들 비행기 또빼는? 아 잘못했어요 어이 아주 청한 또빼 소리가 들리길래 저긴줄 어허허 오케이 오케이 반승 안합니다 빨리 오세요 소상가업 아니다 유적기인데? 잠시만요 원래 유적님은 유적님 축지법 쓸 줄 알잖아요 아이 안 나가져 아니 문 뒤에 있는 아이템이 계속 먹어져서 문이 안 열려 아이 뭐하세요 거옹님 집 다 뿌여다시지 않네 뭐하세요 아휴 이 판 이겼음 우리 이제 누가 총 쏘 아초 쏘는 것 같은데 내가 아냐 내가 그 그 툭파라는 거 없게 보이길래 밖에 툭쳤는데 아 그게 어 나 좀 인간성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런 거 좀 못봐놈 아니 그 증명일 나쁜 놈이야 맞아 근데 너도 근데 너도 쓰레기잖아 나? 아닌데? 어 쏜다 경찰학교 경찰학교 놈들 야 그 정신병원 옥상 정신병원 옥상 증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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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north 나 오토바이 타고 싶은데 어! 보급! 오! 보급? 오! 오호호우 오 왼쪽에 적 에르미! 노란색 대시아 우리가 대시킬을게 해서 우리가 먹어 근데 먹고 뺀거 같은데 느낌이 자! 내리세요 내리세요 빨리 먹으세요 먹고 쨘거임 없다 저 노란색 다시아가 아마 먹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잡으러 가슈 왼쪽 역시 먹슈 노란색 다시아? 여기 여기 노란색 핑 노란색 핑 있는대로 갔어요 노란색 핑 공장에 세워뒀어요 지금 저기 사람있다 우리 파밍이 줘야 된다? 잡을 수 있겠는데? 아 계속 움직이지마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보인다 보이긴 한데 넌 멀어 우와 벌써 50명 남았는데? 한 대 기절 아 그냥 죽었어 잡으러 갑시다 다른 파티랑 싸우고 있으십니다 저희는 떳배를 가진 분이 있기 때문에 아띠님 안녕 근접에 가서 죽여야 됩니다 저는 아띠님 저는 환승하거든요 기다리세요 갑니다 근접에서 적을 만날 준비 아띠님 응 아 저기있다 에너미 60 60 담벼락디 60 담벼락디 내가 차로 한 바퀴 훑어볼까? 있어 에너미 60 담벼락디 있었어 이렇게 지나가면 쏘지 않을까?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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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쏘겠다 어 야 바퀴 터뜨렸는데? 이렇게 개저쏘는데? 웜프인데? 어 그 왼쪽 왼쪽 담배로 가요 한명 오케이 라스트 원이구만 어 킬이구만 잘 먹겠습니다 저 5탄 쓰시는 분? 저 5탄 씁니다 알겠습니다 어그로 끌었으면 구급상자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급상자 우리 팀이 킬을 했는데 킬 했는데도 이렇게 가난한건 처음인거 같아 왜케 애들이 판명이 안되지 네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를도 내가 보기에는 갈린거 같은데 지들끼리 싸우다가 보니까 몇명 안남은거 보니까 여기도 시체가 있구만 오우 3렙뚜껑 뭐야 얘가 복어먹었네 보아하니 그러면 이 근처에 시체가 많겠구만 네 애들이 전투를 한번 했습니다 혹시 엣자 하시는 분 주변에 시체 찾아보면 시체 많을거같은 저 5탄 좀 드리면 5탄 좀 너무 많다 나 나 줘 7탄이 없고 5탄이 너무 많다 어 저기도 있다 어디요? 어 그렇네 주변에 찾아보면 많을거같음 사배우라고 막 시체에 엄청 많은 먹을거 많은 이거 뭐지 우리 동심체험하는거요? 보물찾기숲에 어딨어요? 얘들 어 그렇네 여기 차도 개만타 차도 개많다 이 정도면? 저 유..저.. 다시야 보았 네네 하나 둘 텐데 저는 그러면 먼저 후산 가고 갈게요 누가 요새 차 탑니까? 저처럼 까지, 오토바이 타죠 뒤집어주면 좋겠다 이거.. 네..뭐라구요? 좀 맞음? 대용량.. 대용량 탄창 없나? 없네? 아..저기 앞에 풍먼지나거든요 좀 살살 날려주세요 근데 저희 왜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기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응? 우호우 아..끝잼 여기 여기 자기장에 걸려있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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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내가 있는데 상관없어 아..거기서 다른 쪽 잡으려구요? 근데 솔직히 여기 걸쳐있다가 안 털린거 같은데요? 안 털렸는데 여기? 여기.. 여기 걸쳐있다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차피 여기 자기장 걸치고 제가 파밍이 할 것도 많았으니까 제가 약간 그걸 하겠습니다 정차를 하겠습니다 역시 방송하는 분들은 시청자분들이 다 알려줘서 편하다니까 나도 일부러 못 본척 했는데 그걸 말하시면 어떡합니까? 어? 에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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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300m 포칭키로 들어가는.. 어? 안 들어간다 진짜 쟤 에너미라고 하는 중간 나 미어케틴 강남 이거 어 안 들어갔다 저 있다 사람 내렸다 어..핑 찍어드리겠습니다 노란색 핑에 지금 한 파티 내렸습니다 노란색 핑에 지금 한 파티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아.. 우리.. 한타까리 했던 데 근처구나? 아니.. 음.. 그 옆에 집 옆에 짤 파밍 집 3층 집 있는 차구집하고 300m 4배율 아까 많았었는데 시체 어? 2대 아니.. 2대 이 자식이 날 보고 쏠려고 하다니 뚝배기를 날려주마 아..맥 나도 배율 없었는데 간다 어? 우리 님들 님들 여기 가실? 빨간핑? 빨간핑 와이프 땡큐 빨간핑 개꿀 땅인데 님들 가실래요? 어.. 차소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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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오토바임 쟤 내렸다 나왔다 부릉부릉 부릉부릉 이 이상의 파밍은 힘들 것 같구만 음.. 아직 3층 집 안에 한 명 있다구요 파밍 감사합니다 막놈님 땡큐 잠버러 갑시다 홉팟이 조재로 갑시다 저 잠시.. 저 조용안 뛰어만 있는데 사람이 걸어요 건강해지죠 저희 템포가 빠르잖아 템포가 보다 해완 겨청작어 삠 점프는 더 피해지! 핑 때문에 왔죠. 뭐지? 여기 사람 있나요? 예, 한 파티 있다고 일단 근데 전 한 명 밖에 못 봄 근데 아까 차 타고 가는데 뒤에서 총 내밀는 애 보면 최소 두 명 많으면 네 명 아직 안 갈 것 같아 지금 여기 차 소리 계속 나요 네? 애니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차 두 대 가 버기 가요 버기 일로 오겠네? 일로 오거나 아니면 그냥 로드롭 돌아가거나 보급 쪽 지나서 그쪽으로 갔어요 보급 쪽 지나서 그쪽으로 갔어요 오겠다 어어 보인다 버기 뒤집었다 아! 버기 타이어 못 터뜨렸다 아... 터뜨리면 못 가는데 안됩니다 어디있다는 거지? 배우기 없어서 안 보인다 버기 지나감 이 방향 쪽으로 한 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너 왜 기름 없잖아? 어 나 맞았어 세웠다 버기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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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아 근데 이거 30보면 안됨 30보면 저희 양각 잡혀요 여기서 보면 좀 더 각 숨어서 이거 나 집에서 나 집에서 나 쏜 것 같은데? 아니 30에 쐈음 저기있다 30에 2명 보인다 이동하죠 아니면 여기 불안하면 3대 기절 어 저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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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2명 기절 저 잡으러 갔다올게요 집 뒤에 1명 2대 2대 왔죠 쟤들 2명 눕혔어요 갔다올게요 그... 버기 지나가는 애들 정면에 사람 있는데? 예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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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에 사람 있어요 왜요? 커버미 한 대 맞춰본데? 아 내가 제대로 본게 맞구나 적들이 없구나 네 근데 지금 벌써 20명 남음 뭐지? 두번째 짜기장 아닌가? 또 있다 또 있다 다운 다 죽은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가던 차애들 왜요? 하도 사망했잖아?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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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집에 한명 저 집에 아 저기도 쥐어내야겠는데 사람 많아 한 번이나 아 나 괜히 커버 돌아왔네 난 또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요 갑니다 죽지마 죽지 말고 있어 죽지 말고 있어 아 오지게 싸운다 죽지마 하는게 아니고 두명을 잡았는데 아 안돼 아 두명 기절 빨리 맞으세요 기절이에요 기절 빨리 빨리 두 쪽 두 쪽 한 명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지금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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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기절이 있고 어 집안 들어갔다 집 들어갔다 집 들어갔다 집 들어갔다 집 들어갔다 집 들어갔다 집 들어가서 살릴텐데 집 들어가서 살릴텐데 나이스 잘되나 두 쪽 벽 도착 깜싸 Idaho 이시식이 말이야 τους 권총 소음기 재밌겠다 소리 들어볼래요? 아, 소리 괜찮아요 일단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겠군요 이제 그걸 받칩니다 기차가 상대 쪽이잖아 얼른 차를 타고 차를 두 대를 쓰는 게 좋을 거였군요 제 오토바이를 의지를 입는 겁니다 저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아, 저 오토바이 고개 계속 뿌렸거든요 완전 꿀잼 이미 아, 기름없다 이거 기름없다 아, 갑박이 너무 까진 거 꼈나? 앞에, 앞에 떨어진다 보급 떨어진다 앞에 어디? 아 쪼금 쪼금 거리 있네 저거 그 옥상집 근처에 떨어지네요 그 차고집 저 차고집 먹으면 좋은데 차고집 먹고 있을 거 같은데 죽음에 다다랐거든요, 서 지금 아니다, 저거 먹으러 가면 죽겠다 포츠기 안에 떨어져요 일단 좀 돌아보죠 자기장 다음 거 보고 바로 거기 들어가죠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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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보다가 저보고, 저거 뭐야 옥상에 떨어진 거 같은데? 그 지붕 위에 걸렸는데? 그런 거 같애 헌신주 있지? 어, 저 있다 거기 위에 걸린 적 걸린 것도 봤었어 어, 저기 쏜다 막 베고 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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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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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저 노란핀가죠 지금 당장 라잇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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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 건물 근처에 차 돌아다니는 거 보였습니다 네, 봤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초하집에 있지 저집은 있을 확률이 조금 낮긴 해요 있을, 있을 확률도 높고요 바로 말 바꾸는 거고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에 문 열려있어도 조심해 외국에서 문 열고 다녀 무서운 놈들이 일단 여기는 안전하고 저희는 갈 집이 바로 옆집입니다 아, 나 이거 1렉 갚아 바로 바꿔야겠다 어? 체력이 30밖에 안 남았어 수류탄 던지자라 바로 저기 시체 있는데 옆집에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옆집에 수류탄 터진 거라서 우리한테 수류탄을 애초에 던졌는데 일단 산위에는 사람있어 후반쪽에서 옆집으로 던진 것 같은데 그런가 근데 저희 여기 있으면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어~~ 뒤에 뒤에 계구멍 밑쪽에 계구멍 밑쪽에 계구멍 쪽 그.. 오른쪽 오른쪽 어.. 엠박이야 엠박이야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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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뛰어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나무 뒤에 숨었을거에요 지금 저기 있다 두대? 나는 왜 못봤지? 난 왜~~ 하하하하하 지금.. 예 그 나무 아니면 그 왼쪽 나무 예 그 둘 중 하나일거에요 아마 예 그 둘 중 하나일거에요 예 그 둘 중 하나일거에요 예 저기 있네 아니 부셨죠 마.. 막타 한 대 막 아니 스크스를 4발 맞았는데 안죽어? 오케이 아.. 새로 나온 다렉 갑바인가 보네 어 누가 더 쏘는데? 이집 먹고있는거는 좀 아쉽지만 음 어 근데 나쁘진 않다 차라리 그냥 이집 먹고있는게 더 나을수도 있어 음 지금 그 옆에 들어가서는 나중에 초밥이 저집 돌입할테니까 어 오히려 여기 있는게 나 내겨봐 저집이 응 초밥집에는 백탄있어 무조건 초밥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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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겁나 싸우더라 어어 겁나 싸운다 내꺼당 여기 풀에 숨어있었네 한 명이 근데 초밥집에 잡아줬어 저집에도 있네? 아 저건 초밥이라는구나 네 초밥모양처럼 생겼어 생로보니까 인정 아 근데 엔니하고 엔쪽이 좀 거슬리는데 있을텐데 분명 그쪽 없을텐데 아까전에 바람에 붙었다 나무 킬 아이스 나무가 아까 갯파티인거 같은데 죽였던 애가 응 그런거 같애 방향마저는 저거 먹으러 갔다오기에는 굉장히 불안 옆집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 우리 부자니까 저 뒤 지금 클리어되면 우리는 암만 보면 되잖아요 이제 네 아 포츠키 쪽 포츠키 쪽 그 SW 평지에 있어요 SW 평지에 아 뚝 날아갔네 누워있나보다 누워있나보다 응 누워있다가 나 보이니까 쏜거 같애 일어서서 아 저기도 있다 아 초밥집 싸우구요 싸운다 아니 아 저 풀 어 아 풀 너무 많다 어 이거 집에 걸친다 살짝 초밥집 2층 이거 아아이 이거 진짜 이거 이 집에 살짝 걸쳐 자기장 음 차 이용해서 은폐물 만들면 되겠다 지금 300하고 285 사이에도 한 명 있어요 위로 오는 애들 없나 그러면 뒤는 없을거야 아마 초밥집하고 그 눈쟁이가 봤던 방향 그쪽만 있는거 같은데 초밥집에 최소한 스토 초밥집 한 명 SW 한 명 초밥집 나머지 초밥집 2층 2층 천장에 구멍을 냈거든요 SW 한 명 285 한 명 초밥집 나머지 오키 아씨 방금 건 어디지 초밥집 2층 일단 일단 우리 쪽 위치는 확실히 파악된데 응 내가 봤을때도 초밥집 나와야돼 우리 쪽 뒤쪽으로 돌 수도 있어요 그 뒤쪽 방향으로 돌 수도 있어요 그냥 저는 정면 쪽으로 한번 보고 있을게요 일단 어 저거 저거 나와라 나와라 어 안되네 진짜? 나왔다 뒤로 나왔다 쟤는 뒤로 나왔어요 건물 뒤쪽으로 나왔어요 초밥집 건물 뒤쪽으로 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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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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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기다려주셨다 그 정면 창면 아 아 주실려나? 창문에 있었음 저 첫번째 다운이라 일단 얘도 뒤에 지질 끄는 거 소리 들리거든요 한명 더 있다 한명 더 있다 한명 더 있다 한명 더 있다 구멍이 거기 있으면 그냥 아니하시잖아요 오케오케 나이스 이러면은 다른 방향에 세명이 있다는건데 잠깐만요 아니요 절로 있어줘 구멍님이 붙어주세요 이쪽으로 이쪽 붙어야돼 그쪽으로 나오면은 네 가만히 저 평 뒤쪽에 나머지 세명이 다 있네 트로피카라 하하하 아 근데 집 진짜 위치 좋았다 응 맞어 좋은 집이다 한명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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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만 접으면 치킨이다 기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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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두 명 마지막 한 명 마지막 한 명 풀에 한명 풀에 풀 풀 더미 W 250 그쪽 네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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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고요? 거기 말고 할까잖아요 어 쟤잖아 서기로 엎드렸는데 저기 살짝 아래 언덕 쪄가지고 그래서 그런거 같은데 지금 그럼 일단 두 명은 저 근처에서 죽었는데 근데 같은 파티가 아닌데 살아있다고 저기에 한명은 차로 밀어버려 한명 누웠어요 그냥 가볼게요 구멍님이 견뎌해주고 구멍님이 견뎌 차로 이거 밀어버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하하하하하하 뭐야 하하하하하하 뭐야 도우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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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차타는거 신의 한수였네 와 뭐야 하하하하 존나 소름 돋아다 진짜 하하하하